1, 2, 3 안녕하세요! 저는 어르신입니다! 안녕하세요! 추석이다! 추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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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치 않기로 해! 너무 좋아! 너희 추석!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네! 차는 막 제같이 되니까 네! 여러분들은 막 맛있는 거 많이 돼있어 그래서 라이언이가 대신 살 찔 거니까 저도 마음 놓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는 안 돼요! 알겠습니다! 그럼 라이언 한 명이에요! 라이언 한 명! 알겠습니다! 우리 라이언들 항상 행복하고 또 저희가 멋진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! 맞습니다! 그리고 항상 조심하세요! 이리저리 갈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! 항상 명급해 보셔야 돼요! 네! 그리고 가족들과 즐거운 추석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! 네! 한가위만큼 여러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! 지금까지 월요일이었습니다! 안녕! 해피 추석! 해피 추석! 해피 추석! 해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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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해피 해피 보 해피 해피 보 해피 해피 하피 해피 해피 해피